교회의 분열과 치유책으로서의 그리소의 십자가 3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될 때 10가지 교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되짚고 성경적인 견해, 이건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주신 은례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들이 내가 여기에서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 지금 10개 문제의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어떤 내용 분류로 말고 큰 아우트로를 본다면 한마디로요. 전반부는요. 예수 그리소의 죽음, 십자가를 강조한다면 후반부로 가면 예수 그리소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부활로 끝나요. 부활 먼저 언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 먼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리소와 함께 물속에 장사 되었바 되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개조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고 그리스도로 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좀 개선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아예 죽음에 넘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라는 의미가 하나는 진다라는 의미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십자가라는 의미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은 고린도서서를 통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에 대한 본성이 살아있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꼬두게 가지고 분열을 만드는 거죠. 음행을 만드는 거죠. 송사를 만드는 것이고 교만하게 만들고 남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이 지식이 최고라 해서 나는 예수 글쓰를 믿으니까 재물을 먹어도 상기 없어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내가 그리스의 말씀을 좀 쫓아간다. 그리스의 말씀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니고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지만 완전한 생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좀 개선해서 될지 나는 이미 부패되었기 때문에 나를 개선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 놔뒀다가 거기다 조금 그리스도의 것을 조미료를 좀 첨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 성질 못 참을 때가 있거든.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음명에 넘어갈 때가 있거든. 그런 때가 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명예역에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여자는 쇼핑에 넘어갈 때가 있거든.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작정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넘어갈 때가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내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전반부는 십자가 1장부터 특히 4장까지는 그리스의 십자가를 확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열쇠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열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음에 넘겨라. 그래야 15장의 부활이 있고 16장의 부활에 은혜로서 헌금을 한다. 16장의 연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낸다는 것은 벌써 이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가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연보의 문제를. 나중에 고린도전서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전반부 쪽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십자가를 못 박는 것도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세례요한을 통해서 전가받잖아요.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처리한 게 있어요. 아시겠죠? 처리한 게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끝내버릴 열 가지 조항이 있어요. 오늘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열 가지 조항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심이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도 십자가 못 박고 내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열 가지 일들이 나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나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될 때 이게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뤘는지 잘 모르면 의미없음이에요. 또 이것도. 의미없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처리해버렸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서 죽여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때 죽음에 넘겨온 것이 무엇인가. 이 분문에 관하여 우리가 철저히 공부를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 자신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바울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열 가지 조항을 오늘 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능력 열 가지를 배우고 지혜는 세 방면이 있다고 30절에 나와요. 지혜는 세 방면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지혜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의로움과 그다음에 거룩해. 거룩해가는 것은 변화하는 성화의 과정이고요. 거룩한 것은 이미 예수께서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구속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의 변형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구분해보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는 것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고 있음을 적용해서 우리들도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되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가 뭔지 이것을 살펴.